신발 옷 벗으시고 정글에 거기서 나오는 거? 대왕조개?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저런 거 처음 와 아 얘 너무 징그러어 바닥 가자 응 어 엄마 개구리도 바로 개구리 바나나 구운 건가?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엄마는 저랑 절대 빨대 같지 않습니다 연유 맛이 강해 연유 맛이 강해? 빨 맛이 안 나도 안 나 진짜 그냥 연유 맛인데? 응 색깔이 진짜 대박 색깔이 이쁜 거 같아 응 여기 위에다 물방울이 이게 진짜 크다 너무 예쁘다 기품있어요 기품있어? 누가 안 내려두고 안 내려두고 안 내려두고 엄청 저렴해 오 승렙하 맥주 내놔 맥주 내놔 맥주 내놔 맥주 내놔 맥주 내놔 맥주 내놔 여기 진짜 베트남 왕 같다 무슨 로마같아 무슨 로마같아 이런거리 근데 되게 어렸을 때 그런거 같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2웨이요 2웨이요 그래서 거기에 가도 될까요? 2웨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 3일 날 완전 이렇게 생긴 이거 어떻게 타는 거지? 호우지 물을 넣어? 감사합니다 그녀가 앉을 때가? 그녀가 앉을 때가? 그녀가 앉을 때가? 그럼 그녀가 앉을 때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앉으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안되겠어 이거 못 찍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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